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중결승에서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가며 결승진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고대하던 트로피의 한경기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약체인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였지만 중결승이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베스트11 라인업을 가동했고 토트넘은 초반 잦은 패스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시소코의 선제골로 앞서가며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62분 브랜트포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VAR 판정 끝에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양팀의 팽팽하던 경기를 후반 70분 은돈벨레가 그림같은 스루패스를 손흥민에게 찔러줬고 손흥민은 특유의 스프린트로 수비 3명을 따돌리며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시원한 강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0 팽팽한 상황에서 후반 막판 승기를 가져오는 골을 성공시키며 상대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브랜트포트의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해볼만하다고 느꼈지만 손흥민의 골 이후로 패배를 직감했고 손흥민의 골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골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지켜본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팬들 뿐만 아니라 각 팀의 팬들이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재밌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지켜본 각 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팀 감독님이 실망스러워 할 거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린 맨유가 토트넘을 상대할 때보다 더 잘했잖아. 미안 얘들아 나 때문에 골 먹힌 거야. 내가 방금 추가 시간에 브랜트포드가 이길 거라고 돈 걸었거든. 멋진 골이야. 어쩔 수 없네.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물론 프리미어리그 상위팀과 우리의 실력 차이는 크겠지. 결과에 실망하지 말자. 손흥민은 이런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아. 맞아. 손흥민은 정말 결정력이 좋아. 손흥민의 골 결정력 스탯은 미쳤어. 손흥민의 결정적 찬스에서 골 결정력 스탯 아는 사람 있어? 내 생각엔 99% 정도 될 것 같은데.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 정확도는 376개 중 163개로 43%야. 리그에서 오직 31개의 결정적 찬스를 놓쳤어. 245개의 결정적 찬스 중 31개를 놓쳤고 손흥민의 빗나간 슈팅 중 12%만이 결정적 찬스에서 나온 거야. 나머지 87%는 평범한 기회에서 날린 거야. 다른 세부적인 기록들은 없지만 우린 그냥 눈으로만 봐도 손흥민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좋은 정보 고마워. 지금 손흥민의 결정력은 정말 대단해. 그의 슈팅은 항상 좋았지만 이번 시즌 같았던 적은 없었어. 자신감은 선수에게 중요하지. 무리뉴는 명장이야. 케인의 골 결정력을 뺏은 것 같아. 지금 유럽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가진 건 손흥민일 거야. 난 솔직히 지금 케인이 슈트할 때보다 손흥민이 슈트할 때 골이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더 들어. 케인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은 지금 거의 기계야. 지난 1년간 손흥민은 케인을 뛰어넘는 골 결정력을 가졌어. 몇 년 전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엄청난 성장이야. 솔직히 케인은 저런 속도로 드리블도 못했을 거야. 바르셀로나 팬으로서 손흥민을 가진 토트넘 팬들이 부러워. 물론 케인도 좋은 선수야. 물론 우리도 브레이스 웨이트가 잘하고 있지만 우린 찬스를 골로 연결시킬 선수가 필요해. 안수 파티가 그립네. 바르샤가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거 공감해. 아마 손흥민은 슈팅 중 50% 이상을 넣고 1대1은 90% 이상 넣었을 거야. 손흥민은 40% 정도 넣어. 레반도프스키는 32% 정도 넣고 홀란드는 30% 정도 넣어. 근데 레반도프스키랑 홀란드는 페널티킥 포함이니까 손흥민이 훨씬 대단한 기록이야. 손흥민은 그걸 함부르크에서 배웠지. 맞아. 손흥민이 우리 팀에서 뛸 때 정말 좋았어. 여전히 좋아. 그때 정말 좋았는데. 손흥민이 벌 모양을 한 브랜트포드를 상대할 때 골을 넣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건 다 도르트문트 때문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양봉업자다. 골키퍼가 손흥민을 상대로 노란 옷을 입다니. 큰 실수했네. 당연히 손흥민은 우리 도르트문트한테 배운 거지. 죽음, 세금, 그리고 벌팀을 상대하는 손흥민의 운동능력골. 손흥민 진짜 너무 잘해. 솔직히 손흥민은 지금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고 어느 팀에 가도 선발로 뛸 거야. 손흥민은 그냥 저돌적이야. 손흥민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그걸 제어하면서 골을 만들 정도로 똑똑해. 말 그대로 중앙선에서부터 골을 생각하면서 질주해. 올해 토트넘 경기 라이브로 본 건 처음인데 난 손흥민이 압박하는 게 정말 놀라웠어. 손흥민은 리그컵에서 브랜트포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결승전을 뛰는 것처럼 뛰었어. 손흥민과 케인한테 뭔가 공동으로 상을 줘야 돼. 대체 손흥민은 어떻게 저렇게 빠른 거야? 유럽 각 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경기 전 브랜트포드의 벌마크를 보고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토트넘이 꼭 오랜만에 트로피를 들 수 있기를 바라고 FA컵 경기에서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